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사고와 관련해 열차기관사가 선로변경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기관사와 관제사의 무선기록을 분석한 결과 탈선사고가 발생하기 전 관제사는 율촌역에서 선로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순천역에서 출발하기 전에 배부된 운전 명령 서류에도 선로변경 지점 등을 주의사항이 담겨 있었습니다.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기관사 정 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